남서울대는 지역사회 다문화 가정을 돕기 위해 사랑의 바자회를 실시하여 모은 수익금을 성한읍 사무소에 기탁했습니다. NH농협은행 번영로 지점은 불당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사랑의 천사운동을 통해 모금에 구입한 생필품을 기탁했습니다. 천안 서북 로타리클럽 회원들과 신안동장, 신안동 파출소장이 참여하여 천안천변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서북구 두정동 소재 전문 방역소독업체 잉크린트리는 부성이동 주민센터에 무상소독을 실시했습니다. 동남구청은 산지전용 인허가 관련 업체 등과 관담회를 실시하여 어려움을 개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은 채용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천하종합관리에서 사무실 청소원을 모집합니다. 유한회사 한국타코닉에서 화학공학시험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우리 PNS에서 고객상담원을 모집합니다. 황둔식품에서 소형트럭 운전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미성화인텍에서 용접원을 모집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종합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